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새 정부가 5월 10일이면 공식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주 한인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갖고 국민의힘 재배동포위원장이신 김석기 의원께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을 하면 새정부 정권도 교체되고 새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주 한인동포도 전체 재배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재배동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뜻을 당선자 본인께서 직접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지난번 우선 감사 인사 편지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재배동포들만을 위한 대통령 당선자가 편지를 별도로 냈다는 그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아무래도 직접 재배동포부 위원장이 현장에 나가서 동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나오게 됐고요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재배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의 멘트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재배동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분들은 밖에 살지만은 우리 정부가 못하는 일도 많이 이렇게 해결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시절에 여러 가지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공약, 우리 동포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재배동포처라든가 재배동포청의 신설을 많이 공약을 했어요 이번에도 재배동포청은 반드시 공약을 이행해서 설립을 하겠다라는 게 승격을 하는 거겠죠 재배동포청으로 분명히 승격을 시키면 과연 우리 미주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어떠한 정책의 변화나 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재배동포청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때까지 동포정책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재배동포청이 되면 우리 동포에 관한 모든 정책을 총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정부기관이 새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포들이 민원이 있어서 국내에 들어가면 그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법무부도 갔다가 병무청도 갔다가 통일부도 갔다가 외교부도 갔다가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재배동포청에 가면 모든 업무를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그러한 우리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재배동포청 설립을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저는 반드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특히 이번에 중요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복수국적을 한국국적도 다시 회복을 해서 복수국적자로 말년을 보내시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지금 65세를 55세로 낮추는 그런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발의를 하셨고 이것도 만약에 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내가 해외에서 닦은 기술, 재능 또는 외국에서 축축한 부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조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 또 어떤 기술 문제는 한국의 기업에 이렇게 기술을 알려주기도 쉽고 또는 한국에 투자도 하고 싶고 이럴 때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또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한국도 미국도 리타이한 나이가 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는데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연령을 한 10세 정도 낮춰서 하는 것이 훨씬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65세 이상을 55세 이상으로 그렇게 연령을 하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수국적 취적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 이것을 신청할 때 반드시 국내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국내에 입국하여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삭제를 제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사시는 곳의 현지 공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가 일단 그렇게 법안을 냈습니다 우리 차세대들 한인 자녀들이 혹시 미국이나 한국에서 서로 양쪽에서 모두 피해를 보는 이런 사태를 반드시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이런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손을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예 일정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누구나 다 병력의 업무를 반드시 필요하는 것이 국민의 의문데 자동적으로 병력의 의무를 이 사람을 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 중에서 자기는 국적 박탈을 원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고 시간이 지나버릴 때에서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야 되면 거기 따른 또 피해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특별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번 일 내에 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시기를 지나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런 것이 입증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런 양쪽 사정을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에서 혼자 그냥 누가 담당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론을 수렴하고 동포들의 의론도 다시 경청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미주 할인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신지 혹시 그런 그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 동포들 문제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든지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동포들과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환경이 국회는 여소야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도 민주당 쪽이 훨씬 많고 그래서 대통령이 소신껏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동포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 국적법,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이 법을 다 바꿔야 동포들이 원하는 사항이 다 해결이 되는데 대통령과 저희 당 국민의힘 만으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많은 협조를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동포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이 동포를 위한 사항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동포분들이 현지에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만큼의 자랑스럽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분들이 부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미주 한인들도 아주 당당하게 또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